이번 시간에는 물권법 강론의 두 번째 주제, 소유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물권을 분류를 하기를 어떻게 분류를 하셨냐면 점유권하고 물권은 이거 전체를 소유권하고 용의물권, 담보물권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걸 묶어서 본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물권을 어떻게 분류해요? 점유권과 본권. 그 본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이죠. 본권의 하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소유권의 체계를 이렇게 다섯 개로 잡아놓고 체계에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로요? 다섯 개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소유권의 서론이죠. 서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이거를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사용수익권하고 뭐까지요? 처분권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근 판례 중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걸 245쪽 02번 법적 성질 옆에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성질 옆에 하나 별피하고 써주세요. 뭐라고 적어요? 이렇게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처분권만 인정하는 소유권. 처분권만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소유자가 뭐를 포기하고요? 사용수익권을 뭐하고 포기하고 뭐만 남아 그러면 처분권만 가지는 거. 처분권만 가지는 이런 소유권은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 소유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수익권하고 처분권이 다 있어야 되죠? 이걸 포기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 안 하더라. 오케이.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소유권의 범위에서 우리가 상림관계. 이걸 공부하자. 상림관계. 여기에 B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게요. B 플러스. B급 정도 돼요. B급 정도. 상림관계 거기 가기 전에요. 가기 전에 소유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의 범위 1번 나와 있죠?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실게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옆에다 하나. 뭐라고 적느냐면 이런 문제가 우리 대법원에다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 A 땅. B 땅. 여기 담장이에요. 담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B가 이 담장을요. 이 담장을 경계로 땅을 산 거죠. 이걸 담장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땅을 샀어요. 누가? B로부터 C가. C가 이 땅을 매매로 샀어요. 보통은 그럼 우리가 뭘로 경계를 해요? 담장이죠. 담장을 경계로 해가지고 땅을 산 거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내 거야. 여기까지 내 거야. 이거 사. 500평을 이렇게 샀어요. 샀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질라고요. 오피스텔을 질라고 측량을 해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경계가 아니더라. 이게 경계가. 지적조상의 경계를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거는 담장이고요. 담장의 경계는 여기고 실제 경계는 여기더라. 여기가. 여기가 실제 경계다. 지적조상으로. 여기는 담장. 여기는 지적도. 그럼 어느 걸 경계로 해야 될까요? 어느 걸 경계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담장으로 할까요? 담장을 뭐라고 그래요? 현실의 경계. 현실의 경계인 담장. 현실의 경계선인 담장을 가지고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느냐. 현실의 경계 담장을 무시하고 지적도상의 경계로 가지고 소유권을 정하느냐. 뭘로? 지적도. 오케이. 거기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 범위 확정은 뭘로 합니다? 현실의 경계냐. 현실의 경계가 담장이죠.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뭘로 결정합니다? 지적도상. 공부상의 기준인 지적도로 결정한다. 지적도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가 소유권의 범위가 결정되고 확정된다라는 거 기억해도 쉽게 판례 대판. 그리고 이 문제가 중개사법에서 2년 전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로 결정한다. 아닌 거죠.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뭘로 결정해요? 지적도상의 경계로 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 되어옵니다. 라는 점. 판례를 통해서 하나 점검하고 가고요. 두 번째 상림관계 나와 있죠. 상림관계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꽂히셔야 되는 게 이 상림관계 규정은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고 이걸 어디다 준용을 해요?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이걸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라는 거죠. 준용한다. 여기 별표하실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림관계는 어디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상권하고 어디에도요? 전세권에도. 방가루 3번에 있죠. 248페이지 방가루 3번.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소유권하고 인접했는데 인접했는데 담설치할 때요. 담설치할 때 비용 어떻게 내요? 그러면 반씩이다.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다음에 상림관계 규정 나와 있습니다. 249페이지 상림관계 민법 규정 249쪽에 보면 1번의 건물의 구분소유, 2번은 인지사용청구권 이렇게 시작이 되죠. 1번의 건물의 구분소유부터 보도록 하죠. 건물의 구분소유. 이거하고 관련된 게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 아파트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건물은 한 동이고요. 이 안에 소유권이 몇 개가 여러 개 소유권이 자리하고 있죠. 이 소유권을 무슨 소유권? 구분, 구분소유권이라고 부르죠. 구분소유권. 여기 내가 400위로 살고 있다. 여기를 무슨 소유? 구분소유. 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뭐라고 그래요? 공용부분. 이거는 공용부분.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전유부분이라고 해서 전유부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이 땅은요. 이 땅은 대지사용권, 대지권이라고 불렀죠. 이때 문제입니다. 이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민법 215조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5조.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을 소유할 때 그 소유를 뭐라고 그래요? 구분소유.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은 누구 거예요?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를 추정합니다. 공용부분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누구 거예요? 입주자. 입주자의 뭐예요? 공용이다. 공용. 이때 이 니은이요. 니은 보시기 바랍니다. 니은이요. 이 공용부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단독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분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청구 못 하죠?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책 미스입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거기에 X입니다. 전원의 합의로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X예요. X. 미스된 거 수정해 드립니다. 수정.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68조 바로 앞에 보면 니은의 맨 끝에 보면 268조 사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보시면 268조 거기 적어두세요.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2항은 여기하고 상관없고요. 1항하고 지금 3항이 문제 되는 거예요. 268조 원문을 제가 옮겨 드립니다. 원물 받아 적으시면 거기다 책에 적으세요. 각 공유자는 공유물에 뭐를 청구할 수 있느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공유물에 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분할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는 결론이 뭐예요? 분할 청구를 뭐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권법이죠. 물권법에서 말하는 공유예요. 물권법상 공유물은 공유물은 뭐 할 수 있어요? 분할이 돼요. 분할 청구. 누가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하면 누가 동의하면?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이 돼요. 청구는 각 공유자가 청구하는 거고 분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동의하면 분할할 수 있죠. 어디에서? 물권법상 공유물은요. 그러고 나서는 268조 3항에는요. 3항에는 뭐라고 적어놓으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항의 규정은 전 이항은 어느 거죠? 전 이항은? 1항과 2항을 묶을 때 전 이항이라고 그래요. 전항 그러면 이항이고요. 전 이항은 둘 다 말하는 거죠. 둘 다. 전 이항의 규정은 전 이항의 규정은 민법 몇 조죠? 215조하고 239조 215조와 239조 239조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적용한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를요. 이거를요. 바로 이 3항을 28회 시험에 시험에 탈출 딱 출제를 했어요. 28회 시험에 우리 중개사에 지금 책 쓰신 분이 미스한 거요. 명백한 미스입니다. 오류입니다. 제가 적어드리면 전 이항의 규정은 전 이항의 규정은 몇 조하고 몇 조? 215조하고 239조 그럼 215조가 뭔지를 알아야죠. 215조 215조는 뭐에 관한 거예요? 건물의 구분 소유 건물의 무슨 소유? 구분 소유 239조요. 239조는 경계표의 공유요. 경계표 215조는 건물의 구분 소유 부분 239조는 경계표 경계표는 뭐예요? 공유로 돼 있죠. 여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죠? 여기 보세요. 공유자는 공유문을 뭐하게 돼요?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몇 조하고 몇 조는? 215조와 몇 조? 239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구분 소유하고 경계표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의 구분 소유하고 어느 부분? 경계표 내 집하고 옆집하고 경계표 되어 있는 거죠. 이 경계표도 공유거든요. 여기도 공유, 여기도 구분 소유, 여기도 구분 소유, 구분 소유 부분 있죠? 여기 있는 공유 부분, 이 공유 부분은 여기는 공유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없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뭐 하자는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할 청구가 돼요? 안 돼요?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있는 공유 부분, 공유죠? 경계표에 있는 공유 부분, 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공유지만 여기는 분할이 되는데 이거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에 있는 공유 부분, 경계표에 있는 담, 경계표에 있는 담은 분할이 돼 안 돼. 전원이 동의해도 분할이 안 돼요. 왜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물건법이라서. 물건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서 전원이 동의해도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29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정답 지문, 이 부분이 미스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만 할 수 있다. 이거 미스예요. 잘못 서술되어 있고요. 법 조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8조, 이 3항에 있는 215조하고 239조는 여기에 분할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에도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가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 조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 부분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사용 청구권, 동그라미 인지 사용 청구권. 인지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는 빗 땅. 이 담장이요. 이 담장이, 태풍이 불어서 담장이 붕괴되었다. 담장이 붕괴되어서 이쪽 마당을 덮쳤다. 이쪽 마당을. 그럼 마당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문제가 인지 사용 청구권입니다. A가 뭐라고 그래요? B한테 뭐라고? 마당 좀 쓸게. 마당을 좀 쓸게 내가. 라고 청구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인지 사용 청구권입니다. 인지 사용 청구권. 216조입니다. 조문만 보시면 되어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도 담뚜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죠.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밑줄이요. 이왕 전황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다음 생활방해금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4번에 수도시설권 동그라미. 수도시설권 동그라미하고 한 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 별 두 개요.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219조하고 220조가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기본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뭐예요? 땅에 길이 없을 때 길이. A 땅, B 땅인데 여기 진입로가 없죠. 그러면 누구 땅을 해요?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걸 주의 토지 뭐라고 해요? 통행권이라고 한다. 통행권. 이 통행권은 길이 없을 때죠. 뭐가 없을 때. 길이 없거나 있어도. 길이 있으나 뭐 할 때요? 부적합할 때. 부적합하다. 토지 용도에 뭐 할 때? 부적합할 때. 그때 통행권이 생깁니다. 없을 때 맹지이거나 있는데. 길이 있는데 부적합하다. 그러면 통행권 인정한다. 이거를 주의 토지 뭐라고 해요? 통행권이라고 한다.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거다. 법률의 규정으로. 단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물권은 아니다. 등기 없이 인정되지만 물권은 아니다. 219조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런데 보상을 하고 다녀요? 안 하고 다녀요? 보상해야 된다.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여기를 통행을 할 수 있다. 통행료 내라 이거죠. 내라.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안 내요. 왜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웃끼리 그냥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유상이라고 돼 있어요. 유상 통행권. 그런데 이 길이요. 길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 들어오니까. 2년 뒤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니까 길을 넓혀달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왜? 장례죠. 장례 아파트 신축되면 통로가 넓어져야 되죠. 길이. 이거는 통행권 인정 못 받는다. 그거 기억을 꼭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질에서 적용 대상까지요. 성립요건까지. 쭉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고. 조심할 건 무상 통행권이라는 거죠. 220조. 무상으로 통행하는 경우는 언제죠? 토지가 분할돼서. A토지하고 C토지. 둘이 공유였다. 공유였다. 흥부하고 흥부 마누라가. 흥부하고 흥부 마누라가 둘이 공유였어요. 공유. 그럼 여기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가 둘이 이혼하면서 토지 분할해버렸어요. 토지 분할. 그럼 맹지가 될 수 있죠. 여기가 맹지가 되죠. 여기를 갖겠다. 흥부 마누라가 여기를 갖겠다고. 맹지가 됐죠. 그때 C가 누구 땅을요? 흥부 땅을. 여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무상이라는 거죠. 분할자 간에. 토지가 분할돼 있을 때 여기는 무상으로 통행한다. 그래서 무상 통행권은 언제만 쓰여요? 분할자 간에. 분할자 간에만 무상 통행권 인정된다. 만약에 이 땅이 팔려가지고요. 흥부 땅은 D에게. C는 E에게. 주인이 서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뀐 걸 뭐라고 그래? 승계인이라고 그러죠. 승계인 또는 양수인. 승계인이나 양수인. 얘네끼리는 무상 통행권. 인정 못 받더라. 분할자의 누구요? 승계인 또는 양수인. 분할자의 승계인한테는 무상 통행권. 저 안 줘. 안 줘요. 이건 인정 안 한다. 이거 기억 꼭 해두실게요. 그래서 무상 통행권은 누구끼리만. 누구끼리만. 분할자끼리만. 분할자끼리만 인정하는 거고. 누구한테요? 분할자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양수인한테까지는 무상 통행권 인정 안 해준다는 게 우리 확고한 판례다. 발표.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책 어디에 있느냐 하면 253페이지요. 253페이지에 니은에 있습니다. 니은에 별 3개예요. 무상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이덴토지 또는 피 통행제 누구예요?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누굽니까? 양수인. 양수인한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게 확고한 판례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실게요. 이때 하나 미리 알려드리면 6번 보세요. 책에 있는 6번. 손해보상을 한다. 아까 이게. 이게 A땅 여기가 B땅이면 여기를 보상하고 다닌다고 그랬죠. 원래는 그렇죠. 보상하고 분할됐을 때만 이게 무상이잖아요. 그럼 A가 여기를 다닐 때는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보상을 하고 여기 통행을 하는데 그럼 이 땅주인은 얘가 토지 소유자. 얘는 통행권자라고 그러잖아요. 통행권자. 여기는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한테 통행료를 받아 통행료를. 통행권자 얘한테 가서 받는 거죠. 이때 이 A가 이 땅을요. 이 땅을 C에게 임대를 줬다고 그랬어요. 임대. 그럼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어떻게. 여기를 통행을 하게 되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통행료를. A한테 받는 거지 C한테 받는 게 아니다. 거기 보시면 디귿의 별표예요. 디귿의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C죠. C. C한테는 손해보상을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별표.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거기까지 보시면 통행권 되셨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물에 관한 상림관계 221조 동그라미요. 그 다음 224조예요. 224조 동그라미요. 224조. 전 2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뭐해야 한다? 관습에 의한다는 거죠. 배수나 이런 거, 물에 관한 거는 관습에 의한 규정이, 관습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걸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에 경계에 관한 상림관계. 별 두 개요. 경계.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6번에 있는 수지 목근 제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별 두 개 할게요. 즉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잘라달라고. 잘라달라고 청구해야 되죠. 응하지 않으면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3항에 보면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뿌리하고 가지를 법은 다르게 보고 있다. 구별을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6, 8번에 242조도 별표.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경계로부터 얼마를요? 반 미터를 띄워야 된다. 반 미터의 밑줄이요. 반 미터니까 50cm죠. 그런데 2항에 보면 인지 소유자가 전황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착수하고 1년이 경과했거나. 건물이 완성됐죠.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철거 청구 못 들어간다. 완성 후에 별표. 완성된 건물은 철거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걸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 나오죠. 소유권의 취득에.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취득시오하고 기타 이렇게 나눈다. 취득시오. 그 다음 기타. 기타에 뭐가 있어요? 부합. 가공.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습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그냥 기타라고 하는데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부합입니다.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그러면 취득시오하고 뭐하고요? 부합으로 일단 두 개를 나누시고 나머지를 기타 그냥 이렇게 해버릴게요. 다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다 무슨 취득에 들어가요? 원시취득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써두세요. 몽땅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원시취득이다. 258페이지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며 선의취득, 취득시오, 선점, 습득, 발견, 부합, 가공, 온다. 원시취득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시오에 관한 논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땅의 일부를, 갑의 땅 일부를 을이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저밀을 했다, 이만큼은. 옆집 땅 일부를 을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만큼을 저밀을 하게 된 거죠. 저밀을 이렇게. 이 상태로 몇 년이 되면? 20년이 계속되었다. 20년이 계속되었다. 평온 공연하다. 그러면 취득시오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그래서 취득시오가 되려면 경계 부분을 많이 넘어가야 돼요? 조금 넘어가야 돼요? 조금 넘어가야 된다, 조금. 소량, 아주 소량 경계를 초과했다, 이거죠. 경계를 초과한 부분이 소량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 점위를 무슨 점위로? 자주 점위로 이해를 하죠. 자주 점위로 팔리는. 그런데 경계를 많이 넘어가면 무단 점위로 봐서 타주 점위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게 남의 땅, 이걸 알았다, 이거죠. 내가 이 땅을 한 40평을 먹었다. 옆집 땅을 을이 을이, 옆집 땅 40평을 먹었다. 이러면 얘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단 점위니까 타주 점위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경계를 조금 넘어갔다, 한 두 평 넘어갔다, 이러면 자주 점위로 봐서 얘가 취득시효로 할 수 있어요. 조심할 거는 이 점유는 을이 20년을 안 해도 돼요. 을 이전에, 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을 이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걸 점유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을이 여기 땅 매입해서 들어온 거는 5년밖에 안 됐다, 5년. 을 기준으로 5년이죠. 그런데 전에 있던 사람이 몇 년? 15년이죠. 둘이 엮으면 승계라고 그러죠? 승계가 되면 몇 년? 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는 자기가 20년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누구 거까지? 앞 사람 거요. 앞 사람 거까지 어떻게 해서?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20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요, 승계. 20년 되었다 그러면 취득시효권은 충족이 된 거예요. 이때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이 땅은 권원이 불분명한 거. 권원이 불분명한 땅도 됩니다. 뭐가 불분명한 거? 권원이 불분명한 거. 권원이 불명이야, 불명. 권원이 불명인 거. 알 수 없는 거죠? 권원이 불명에서 알 수 없는 거. 이것도 취득시효 되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중에서 무슨 재산? 잡종재산. 잡종재산 취득시효 됩니다. 잡종재산은 취득시효 되죠? 그럼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거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재산? 행정재산. 이거 취득시효 안 돼요. 교육청 부지. 교육청 부지 같은 거는 행정재산이죠. 이거는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다음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법상 어느 부분? 공용부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이거 취득시효 돼요? 안 돼요. 두 개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어느 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하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된다. 그다음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돼요? 안 돼요. 왜요? 점유를 안 하니까. 저당권 이거 취득시효 돼? 안 되지. 저당권은 왜 안 돼? 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취득시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십니다. 취득시효는 점유를 근간으로 하는 거죠. 점유를. 점유를 근간으로 하는 게 취득시효의 기본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점유를 몇 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점유가 무슨 점유예요? 자주 점유해야 된다. 자주 점유. 이게 자주 점유냐. 점유자의 점유가 무슨 점유냐 이거죠. 자주 점유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주 점유는 점유자한테 어떻게 해요? 추정해 준다. 추정해 준다. 그럼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입증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입증 안 해도 됩니다. 왜? 점유만 하면 자주 점유를 하고 뭐 해 주니까요? 추정을 해 주니까. 추정을 해 주니까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입증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가 자주 점유라고 입증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추정되니까 이게. 그럼 누가요? 갑이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이 점유가 자주 점유 아니라는 거. 타주 점위라는 걸 소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점유는 점유자가 추정받으니까 입증해요? 안 해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스스로 자주 점유를 입증한다고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을이 입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추정되는데 입증을 내가 왜 해? 입증한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를 입증해야 된다. 꽝이다. 꽝. 왜 꽝이다? 추정되니까. 20년이 되면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거예요.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거예요. 245조.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모한 자, 점유한 자는. 점유해야 되죠? 등기 없이요. 등기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의 발표.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고요. 등기 청구권만 있다. 등기 전에는 뭐만 있어요? 등기 전에는? 등기를 하기 전이면. 뭐 하기 전이면? 등기하기 전이면 뭐만 있어요? 등기 청구권만 있습니다. 점유자는. 너 등기했니? 아직 하기 전이야. 등기하기 전이라고 그럼 뭐만 있음? 등기 청구권 있음. 청구권. 등기 달라고. 이 등기 달라고. 왜 달라고 그래?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나한테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생겨. 왜 생겨?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생겨.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 청구권은 없어지는데 점유함은 안 없어져요. 얘가 뭐 하면? 점유하면.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럼 점유를 어떻게 하면?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해버렸다. 점유를 잃어버렸다. 점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소멸해요? 10년 뒤에 소멸해요? 10년 뒤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즉시 소멸한다. 아니라니까요. 즉시 소멸이 아니라 몇 년 뒤에? 10년 뒤에. 10년 후에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한다.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 점유자가 시효 완성했는데 등기하기 전이면 등기 청구권이 생겼죠. 이거는 점유를 해야 안 없어져. 점유하고 있으면.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점유냐 점유 상실이냐. 이거 꼭 물어본다.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등기하기 전이어도 얘는 소유권은 있나 없나? 없죠.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은 안 생겨. 그런데 뭐가 생겨? 땅에 대한 토지를 점유할 권리요. 토지를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라는 것은 본권이죠. 본권이 생긴 거야. 왜? 시효 완성해버렸으니까. 따라서 점유자을은 시효 완성해버리면 이 땅에 대한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점유할 권리가. 따라서 얘한테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소유자는요. 이 땅 소유자는 이 점유자을에게. 땅 돌려달라고. 이 땅 나한테 돌려달라고. 회원 못해요. 할 수 없다. 갑은 소유자죠. 을에게. 을이 누구? 시효 완성자 을에게. 시효 완성자 을에게. 을이 완성했는데 뭐 하기 전? 등기하기 전이죠. 을에게. 뭐 하기 전? 등기 전. 등기 전 시효 완성자 을에게. 토지를 뭐 해달라고요? 반환하라고. 소유물 반환 청구.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을 반환하라. 소유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감평사 작년 정답. 갑은 소유자. 을은 시효 완성자. 완성자가 뭐 하기 전? 등기 전일 때. 소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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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다? 점유할 권리가 생겼으니까요. 여기 별표할게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효 완성자가 뭐 하기 전? 등기 전에. 소유자는. 소유자는 이거 뺏어오느냐? 못 뺏어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효 완성되면. 시효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청구권만 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점유할 권리만 생깁니다. 뭐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아직 없다. 소유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면. 이 땅이 미등기 부동산이면. 미등기 부동산이면. 의리 점유자가 20년 됐다. 20년 되면. 즉시 소유권 먹어요. 등기해야 먹어요. 등기해야 먹는다. 등기 없이는. 이 등기 없이는. 미등기라도요. 미등기라도. 소유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안 했잖아. 등기 안 했잖아. 여기 조심할 거야. 이것도 기출이야. 22에.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뭐 없이는. 등기가 없다면 소유권은 먹을 수 없는 거야. 소유권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뭐 하기 전? 등기 전이면. 첫 번째 무슨 권리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 있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 두 개 기억하실게요. 시효를 완성하게 되면. 시효를 완성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 생기옵니다. 두 번째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깁니다. 점유할 권리. 두 개가 생깁니다. 아직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등기를 꽂기 전이니까요. 이렇게 두 개 정리하실게요. 두 개. 이거는 덤이고요. 덤. 그럼 소유권은 언제 생겨요? 등기하면. 뭐 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생깁니다. 등기 전과 등기 후로 나눠볼게요. 뭐를 해야? 등기해야. 등기함으로써 뭐가 생깁니다? 1. 소유권이 발생됩니다. 소유권이.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죠? 이때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는 점 기억하실게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아니에요. 여기 원시 취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승계 취득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시로 소급합니다. 언제로 소급해요? 점유를 개시한 대로. 점유 개시시로 뭐합니다? 소급한다. 등기를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한다는 거죠. 20년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돼요. 그래서 저 땅이에요. 저 땅에서 나온 임대료. 땅 임대료는 누가 먹는 거예요? 임료는 소유자가 점유자가? 점유자가. 점유자가 먹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왜요? 소급하니까. 땅 임대료가 과실이죠. 과실은 점유자가 먹는 거지 소유자가 먹는 거 아니다. 왜? 소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 등기 상대방이죠. 등기의 상대방. 등기의 상대방은 누구를 지목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가서 등기 달라고 그럴까요? 소유자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팔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싸움은. 싸움은 여기 보세요. 얘가 시험 완성했죠? 그럼 얘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등기 넘기라고 그러죠? 등기 넘겨. 왜? 시험 완성했잖아. 그러면 갑이요. 대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이 미친놈의 자식아. 너하고 나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등기를 달라고 그래. 대부분은 갑이 등기를 안 넘겨. 줄 택이 없죠. 왜요? 둘이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즉, 계약 관계가 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갑이 안 넘겨준다고. 대부분은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이거 땅을 먹으려면 얘한테가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 넘겨달라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취득시효 됐으니 등기를 남한테 넘기라고. 얘는 안 주고요. 안 주고.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얘한테 소장이 이렇게 날라오면. 뭐가 날라오면. 소장이 날라와요. 소장. 내가 취득시효 완성돼서 등기를 너한테 넘겨달라고 소송을 했다. 소장이 날라오면 이제는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점유자. 옆집에 있는 저 의리라는 놈이 내 땅을 취득시효로 했구나라는 걸 모르게 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알았어. 난 알았어. 알았어. 뭘 알았어? 그래서 취득시효를 의리라는 놈이 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라는 거야 소장에? 땅을 넘기라는 거죠 등기를. 그럼 얘가 원리원칙대로라면 얘가 어떻게 땅을 해. 분할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얘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필토지 일부도요. 한필토지 중에서 어디를 일부를. 일부를 얘가 취득시효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필토지 일부를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 있죠. 단 뭐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분할 안 하면 소유자가 둘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분할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말이죠. 얘가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나 뺏기기 싫은데 저한테. 저 웬수 같은 놈한테 내 땅을 그냥 거져준다는 거 아니야. 거져주는 거야 이거는. 점유를 해서 그냥 거져먹는 게 취득시효죠. 땅 뺏기로. 취득시효 땅 뺏는 거예요. 매매한 하고 정당한 거래 없이 땅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갑이 여기서 편법을 써요. 어떡해요? 나 얘한테 주기 싫은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팔아먹어 그냥 빨리. 빨리 팔아버려. 처분을 해버려. 처분을. 누구한테? 병한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빨리 처분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버려. 이러면 이제 이 점유자가. 점유자가. 갑한테 등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누구로 바뀌었어요? 제3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등기 청구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 채권은 갑에게 주장하는 거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라고 얘한테. 제3자에게 주장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점유자하고 제3자. 세 주인이죠. 세 주인하고 여기서 분쟁이 생긴다. 여기를 풀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풀어가는 게. 점유자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등기를 가서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즉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그랬죠?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자인 점유자가 제3자에게 세 주인한테. 세 주인 가서 등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제3자에게 이거 땅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판례는 얘가 뺏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얘한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언제요? 95년도에. 95년도에. 95년이에요. 이리로 넘어갔어요. 등기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새로요. 새로 20년을 또 흐르면. 새로이 등기 명의가 바뀌고 나서 새로이 몇 년이요? 20년이 또 경과했다. 20년 경과가 또 되었다. 그러면 점유자는.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이 병한테. 병으로 바뀌고 나서 새로 20년 지났으니까 바로 누구한테요? 병에게 등기를요. 이 등기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2차 취득시효라고 해요. 2차 취득시효. 병으로 바뀌고요. 바뀌고 나서 등기가 바뀌고 나서 새로 몇 년? 20년 지났다 그러면 점유자는 얘한테 뺏어갈 수 있어요. 이 법률을 2차 취득시효. 이게 아니라면 점유자는 제3자한테 못 가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소유자가 땅을 어떻게 하면 처분해버리면. 땅을 얘한테 뺏기기 싫어서 땅을 처분해버렸다. 언제요?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했다. 20년 지났죠. 20년 지났는데 땅을 팔아먹었다. 취득시효 어떻게 하고요? 알고요. 알고 뺏기기 싫어서 처분했다.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점유자가 이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등기를 뺏어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점유자가. 그러면 누구 거? 제3자가 이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새 주인이. 새 주인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새 주인이 여기를. 그 말은 제3자가 얘한테. 점유자한테 땅을 가져오라고. 이 땅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져오라고. 그때 을이 뭐라고요? 나 취득시효 했는데. 그러면 병이 뭐라고 그래요? 제3자가. 그 네가 주장할 수 있는 이 천국권은. 이게 뭐라서? 채권이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주장하는 거야. 얘한테만 이놈아. 너는 병. 제3자인 나한테. 나한테는 달라고 못한다고. 대신에 누구? 갑에게 하는 거지. 갑에게만. 그리고 너하고 갑하고 소송 붙으면 네가 이겨. 네가 소유자하고 붙으면 네가 이겨. 왜? 네가 시 완성했으니까. 이 천국권이 생겨서.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한테 넘기면 제3자에게 처분했죠. 처분하면 누가? 제3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점유자는 제3자한테 이걸 뺏어갈 수 없어. 그래서 제3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삼각관계를 얽혀 있어요. 점유자하고 소유자하고 맞붙었다. 오케이. 1번. 점유자하고 누가고요? 소유자 간의 전쟁에서는. 이 프레임위에서는. 이 프레임위에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점유자하고 소유자. 두 사람의 프레임위에서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점유자가 이겨. 점유자 승. 야, 소유자가 쳐. 왜? 시 완성했어. 시 완성했죠. 그럼 점유자가 이기는 거야. 게임 끝이야. 그런데 프레임이 바뀌어서. 소유자가 누구한테 팔면? 제3자한테 처분하면. 그럼 이제 누구랑 바뀌어요? 제3자하고 누구하고요? 점유자하고 붙으면. 점유자하고 누구하고요? 제3자하고 바뀌었다. 프레임이 바뀌었죠. 제3자한테 팔면. 누가 이겨요? 제3자가 이겨요. 점유자가 지는 거예요. 너 져. 왜죠? 너는 채권이잖아. 너는 채권자니까. 채권자니까 이 제3자한테 진다고. 얘가 이긴다고. 그래. 프레임이. 두 개의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점유자하고 소유자 프레임 하나. 두 번째는 누구 프레임? 점유자하고 제3자 프레임. 두 가지 프레임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때 이때 이때. 그럼 소유자가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이 이거 뺏기기 싫어. 얘한테 팔았다. 팔면 땅은 누구 거예요? 병 꺼 된다고요. 시효 완성 후에. 취득 시효 완성하고 해서 팔면 누구 꺼? 병 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자는 얘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 땅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똑똑한 사람이면 이 소송 걸 때요. 이렇게 소송 걸 때 얘가 처분해버리면 이 땅을 얘가 처분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이 땅을 얘를 물매기는 방법은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 시효 완성된 이 땅을 완성된 땅을 얘한테 처분해버리면 이건 누가 먹어요? 제3자가 먹게 돼 있어요. 점유자가 지고요. 채권이라서 지고 제3자가 이기는 거예요. 프레임을 가바구레 프레임에서 누구를요? 병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프레임이. 그래서 점유자는 얘한테 달라고 못한다. 단 새로요. 바뀌고 나서 새로 20년을 또 기다려. 20년. 그럼 얘는 몇 년을? 40년 기다린 거지. 갑한테 20년, 병한테 20년. 도합 40년 기다리면 이거 얘한테 뺏어갈 수 있죠. 그걸 2차 취득 시효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처분해버리면 소유자가 땅을 처분해버리면 얘는 뺏기게 돼죠. 얘한테. 제3자한테 지지니까 뺏기죠. 그럼 얘가 똑똑한 사람이면 소짱 걸 때 여기다 처분금지 가처분소송도 같이 넣는다. 처분을 못하게 여기다 뭐를요? 가처분소송도 같이요. 그래서 변호사가 취득시효로 소송을 낼 때 소짱을 낼 때는 여기다 처분금지 가처분소송까지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돼. 같이. 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 소송하고 뭐하고? 가처분소송하고. 그래야 얘가 처분하는 걸 못하지. 그런데 가처분소송을 안 걸면 얘가 가처분소송 안 걸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땅을? 처분해요. 그러면 얘가 이게 장때냐. 문제는 얘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게 알고 알고 처분했죠. 알고 처분하면 땅은 누구 거예요? 병 꺼 되는데 갑은 얘한테 책임져. 무슨 책임져? 너 너 너. 내가 소짱 보냈잖아. 소짱 보냈으면 나한테 등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넘겨야지. 내가 소짱 보냈으면 너는 취득시효된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게 된 거잖아. 알고도 땅을 팔았어. 나한테 등기 넘겨야 되는 걸 알고도. 알고도 팔았어. 그러면 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야. 그래서 점유자는 얘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요. 불법행위 책임.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합니다. 땅 대신에 땅값. 땅값 달라고 너. 너는 말이야. 내가 소짱을 보냈어가지고 취득시효된 걸 너 알았지. 응 알았지. 그럼 등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등기청구권이 생겼으니까 등기를 넘겨야지. 싫으니까. 그 땅 넘겨주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제3자한테 팔은 거죠. 그거는 나한테 피해주는 걸 알고. 알고 팔은 거니까 너는 나한테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너는 땅값을 무너져. 땅값.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야. 왜 알고 팔았잖아 알고. 만약 네가 몰랐다면. 네가 이거 취득시효된 거. 을이 취득시효된 걸 몰랐다면. 몰랐다면 너는 무죄야. 아무 책임 없어. 알았잖아. 소짱이 넘어가면 너 알았잖아. 알고 처분하면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을한테 줘야 돼. 단.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채권 채무가. 채권 채무가 서로 없지. 너하고 나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얘가 처분해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논할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책임을 논한다는 게 여기의 핵심. 그래서 소유자가 뺏기기 싫어서 여기 점유한 걸 뺏기기 싫어서 처분했다. 언제요? 알고 처분해야 책임지죠.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왜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채권 채무가 없잖아. 니캉네캉은 계약이 없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네가 나한테 못 들어오는 거야. 채무불이행 책임이 못 들어오는 거야. 뭘로 보는 거야? 불법행위로 거는 거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뭘로? 불법행위로 거는 거야. 불법행위로. 왜? 계약 관계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은 여기 꺼내지도 마. 꺼내지도 마. 이때 병원, 이 제3자 병원.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가불간의 1매매. 여기가 2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유효야. 병이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얘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먹는다. 그럼 취득시효된 걸 어떻게 하고요? 알고 사서도. 알고 있어도 유효다, 유효. 언제만 무효? 적극가담. 병이 취득시효된 걸 알고 병이 어떻게 했다? 해유했다. 해유해서 적극가담 한때만 무효.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점유자하고 소유자 프레임. 점유자, 제3자 프레임 됐죠? 여기요.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소유자가 땅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어떻게 하면? 처분해버리면. 3자에게 땅을 팔아서 치워버리면. 취득시효된 걸 알고야 부르고요? 알고. 알고 처분했을 때 무슨 책임을 묻느냐?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로. 오케이. 불법행위로 책임을 묻는다. 뭐가 아니고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오케이. 되셨죠? 네 번째, 네 번째. 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 문제를 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등기를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하느냐? 등기를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하느냐? 시효 완성 당시의 상대방입니다. 뭐 할 당시야? 시효. 시효 뭐 할 당시 완성 당시의 상대방. 중요한 단어죠.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 시효 완성 당시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 단어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등기 상대방은 누구야? 등기 상대방은 시효 뭐 할 당시 완성 당시의 상대방. 걔가 누구야? 걔가 구체적으로. 저거는 언제 처분해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이 땅을 병에게 언제 팔아먹었냐? 언제 팔아먹었냐? 처분 언제 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령 말이죠. 가령. 갑이 병에게 땅을 처분한 시점. 이 처분한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언제 처분해놓느냐?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 후에 갑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갑이 병에게 땅을 처분했다. 언제 처분한 거예요? 완성 후에. 완성 후에. 그럼 20년 지난 거죠. 20년 지났다는 거죠. 가령 얘 점유가 이 땅에 점유를 개시한 게요. 1980년이라고 해볼게요. 1980년. 1980년에 점유를 했어요. 1980년. 이걸 뭐라고 해요? 점유 기산점이라고 해요. 기산점. 기산점. 시작한 시점이 기산점. 그럼 시효 완성은 언제 돼요? 완성은 언제? 2000년에. 2000년을 뭐라고 해요? 시효 완성 시점. 이때 소유자한테 가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2000년에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었어. 2000년에도 갑이었어요. 80년에도 갑. 2000년에도 갑. 2002년에. 월드컵 때 팔았다. 2002년에. 2002년이면 언제요? 시효 뭐하노? 완성 후에. 완성 후에 팔은 거죠. 시효 완성 후에. 2002년도에. 갑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등기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는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달라고 할 수 있죠. 갑에게. 왜? 2000년도에 명의자가 갑이었으니까. 병에게는 못한다. 병에게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처분하면 을은. 점유자 을은 누구한테요? 제3자 병에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등기 요구. 하나요? 못 하나요? 못한다 여기 결론. 왜요? 이게 채권이라서. 이게 채권이라서. 을이 가죽이는 권리는 채권이라서. 누구한테. 갑에게만 된다. 갑에게만. 갑에게 되고 제3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 언제 처분하면? 시효완성 후에는. 그러면 2000년 전에 팔면 어떻게 돼요? 2000년이 시효완성 시점이죠. 완성 시점. 98년도에 팔았다. 98년도에. 1998년에. 98년에 팔았다.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바뀐 거죠. 언제? 98년도에 바뀌었죠. 이건 언제요? 시효완성. 완성된 건가요? 되기 전인가요? 80년에서 요게 언제 팔린 거예요? 98년이니까 몇 년. 18년 지났네요. 18년. 18년. 2년 모자르죠. 이때 바뀐 거예요. 이때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뀐 거예요? 18년에 바뀐 거예요. 18년 지났어요. 취득시 아직 못 끝냈어요. 왜요? 2년이 모자라요.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80년에 시작해서. 80년에 시작해서 98년이니까. 18년밖에 안 되죠. 2년 모자르죠. 그럼 얘가 몇 년을 더 기다리면. 2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계속 병이죠. 그러면 2020년. 아니 2000년도. 2000년도에 완성됐죠. 그때 명의가 누구죠? 병이죠. 병에게 얘가 뺏어갈 수 있다. 언제 팔면? 시효. 완성 전이면 완성 전이며. 완성 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효 진행 중이야. 진행 중. 시효 진행하고 있죠. 점유자에게. 그때 명의가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얘는 2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명의가 누구? 병이잖아요. 병. 갑이 아니라 병이죠. 그 병에게 뺏어갈 수 있어요. 시효 뭐하기 전? 완성 전에. 완성 전을 뭐라고 그래요? 시효 진행 중이었다. 진행 중이었어. 진행 중. 갑이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등기 뺏어와 못 뺏어.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법리가 그래 생겼어요. 이 부분이 그래 거의 타켓이다. 중개사의 타켓 매년. 처분했는데 소유자가 처분했는데 언제 처분했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처분했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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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한 거야. 그걸 따지셔야죠. 시효 뭐한 후. 완성 후에 처분했어. 완성 후 완성 후. 그러면 점유자는 채권자니까. 채권을 가진 점유자는 제3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이겨요? 제3자가 이겨요. 제3자 이겨요. 그런데 뭐하는 중? 진행 중이었다. 다른 말로 시효 완성 전이었다. 시효 진행 중이야. 진행 중. 그때 병에게 팔았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등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2년 더 기다리면? 2년 후에. 2년 후죠. 2년 기다리면. 2년 기다렸다가. 그러면 뭐가요? 취득시 완성된 거잖아요. 이때가 18년 차. 2년 기다리면 몇 년? 20년이죠. 20년 당시요. 20년 당시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병이죠. 병에게 을이 등기를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점유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땅을 처분했다. 처분했다. 이때 점유자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처분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다.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완성 전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점유자가 이거 뺏어갈 수 있어. 뺏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 언제? 완성 전이면. 그런데 뭐 한 후에? 완성 후면. 완성 후에 팔았어? 완성 후에 팔았죠? 그럼 얘는 지는 거야. 이거 찾아갈 길이 없어. 단 바뀌고 나서 바뀌고 나서 새로 몇 년 새로 20년 지나면 얘가 뺏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이 4번이라고 4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제3자가 처분이죠. 처분 시점.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시효 뭐하기 전? 완성 후하고 완성 전하고 다르죠. 완성 후에는 점유자가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자가 제3자에게 이거 못하여요. 못하는 거예요. 진행 중이면 뺏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 되셨습니다. 취득시의 중요한 쟁점이었죠. 중요한 쟁점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1번 프레임 1번 프레임은 누구하고요? 점유자하고 소유자 프레임 그럼 소유자가 지고 점유자가 이기는 프레임 점유자가 누구한데요?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누가요? 제3자가 이기는 프레임 점유자가 지는 프레임 3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알고 처분하면 뭘로? 불법 행위로 해결한다. 채무불행이 아니라 4번 그 처분 시점이 언제냐 완성 후냐 전이냐 꼭 따져줘라.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5번에 만약에 저 토지가 수용돼 버렸다. 얘가 소짱 보냈는데요. 등기 달라고 소짱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때 소짱 받고 나서 이 토지가 국가가 신도시 개발한다고 수용을 해버렸다. 그럼 얘는 얘는 땅 대신에 뭐를 먹으면 돼요? 보상금 보상금 달라고 그러면 되죠? 얘가 등기 줘야 되는 거 대신에 뭐를요? 보상금요. 보상금 받을 거 넘겨달라. 즉 대상청구권이 된다. 토지가 뭐가 되면 수용되면 대상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단 그러려면 이게요. 그러려면 이 땅이에요. 수용되기 전에 수용당하기 전에 소짱이 들어가야 돼요. 소짱이. 그래야 얘가 알게 되죠. 수용됐어요.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소짱이 얘한테 가야만 등기를 달라고 하든가 소짱이 가야만 보상금요. 보상금 넘기라고 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오케이. 다섯 가지 보실게요. 다섯 가지. 그리고 또 조심할 거는요. 여기서 소유자가 이거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다. 이때 제3자는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뭐하고요? 이중매매하고 동일한 법리야. 이중매매 법리가 똑같이 여기에 작동이 돼서 제3자가 제3자가 모여도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이중매매 법리가 유추적용됩니다. 이중매매 법리. 여기에 그대로 유추적용된다. 이거 기억하실게요. 이중매매 법리. 그래서 제3자가 악의여도 유효다. 악의여도. 적극가담할 때만 무효.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대상청구권. 여섯 번째는 이중매매가 여기에 유추적용한다는 점. 일곱 번째. 저 토지가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거. 이거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 있어요.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 있어. 뭐가 된 것도요? 저당권 설정된 것도 가등기 된 것도 취득시효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저당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융자 받은 거. 이 땅에 갑이요. 은행 대출 받은 거 있어. 대출 9천 받은 거. 저당권. A은행 앞으로 저당권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취득시효로 가져가면. 이 땅을 취득시효로 가져가면 저 취득시효 하기 전에 저 저당권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점류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먹어요. 단 저 저당권에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당권 있는 거를 취득한다. 저당권 없는 채로 있는 거를 있는 땅. 있는 땅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 왜 저당권이 안 없어질까요? 소급표가 소급표가 당사자끼리만 미쳐요. 점류자하고 갑액이만 미치고 이 제3자에게는 소급표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당권 붙어있는 채로. 저당권 붙어있는 땅을 취득하는 거지. 없는 땅을 취득한다고 하면 틀린다.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시효 중요한 법리. 일단 판은 두 개로 나누시는 게 우선 관건이에요. 완성 전화고요. 완성 후로 등기해야 된다. 등기 전하고 등기 후로 나눈다. 일단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는 거죠. 등기 전에는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하고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오케이. 등기 전에는 두 개가 생겨요. 뭐하고 뭐? 등기 청구권하고 점유할 권리요. 등기하면 뭐가 생기고요? 소유권이 생기고 그거는 소급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프레임을 나누시고 이제 쟁점이죠. 중요한 쟁점 여섯 개. 쟁점 여섯 개가 우리 시험 매년 정답이다. 여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부시는 게 우리의 관건. 첫 번째 프레임. 점유자하고 소유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게요? 점유자가 이게요. 그래서 소유자는 이 점유자에게 딱 내놓으라고 해요. 딱 달라고 해요? 못 해요. 부당이득돼요. 얘한테 부당이득도 소송 못 걸어요. 왜요? 시 완성해버렸잖아. 근데 소유자가 처분해버리면 처분해버리면 누가요? 제3자가 이긴다. 그다음 소유자가 제3자에게 알고 처분했죠. 알고 처분하면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이요?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로 간다. 그다음 처분시점이 언제냐? 완성. 훈이와 완성. 전 다르죠. 수용되면 뭐 받고요? 대상 청구권으로 보상금 받는다. 보상금 넘겨달라. 마지막 이중매매가 똑같이 유추 적용된다. 조심할 것은 취득시효된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요. 등기를 뺏어오게 되면 저당권 없어요. 있는 채로. 있는 채로 땅을 취득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취득시효법리 정리하시면 261페이지에 보충학습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 정리가 다 된 거예요. 1번 별표. 2번 상대방. 3번 등기명인의 의무. 3번까지요. 3번 옆에다 쓰시면 돼요. 쌍과로 3번에다 뭐라고요?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자는 뭐가 생긴다?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쓰세요. 3번 옆에다가 시효 완성자는 무슨 권리요? 점유할 권리가 생겨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불법 점유로 철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 소유자가 이걸 철거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별 3개요. 그 다음 뒤에 완성 후 처분했을 때 법리 나와 있죠?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6번 있는 거 있어요. 우측에 6번, 쌍가루 6번. 6번만 나중에 요약 강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취득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